사과 가수원에서 따왔냐? 땀을 흘리고 그래 한겨울에. 어머니는?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가셨어. 여왕님께서 밤새 여기서 고생 좀 하셨거든. 의사쌤은? 왔다 가셨어? 뭐 오늘내일 경과 보고 퇴원해도 된대. 어.. 그.. 저.. 많이 아프냐? 많이 아프지. 이만 진통제 맞아서 지금은 괜찮아. 야! 얼굴 펴라! 나 어제 너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. 10년 만에 증인이 나타났고 누군가가 그 증인을 죽이려고 했어. 아빠 자살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말고는 최 기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. 진짜 잡고 싶었거든. 그 칼 쓰는. 누가 시켰는지 파면 뭐든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니까 너 맞을 칼 내가 대신 맞았다. 에휴 오버하지 마. 알았으니까.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마. 진심으로 부탁할게. 이 사과. 나 어릴 적부터 아플 때마다 먹던 거다. 숟가락으로 석석 긁어서 한 입씩 떠먹여주셨어. 우리 아빠가. 참 이상하지? 촌스럽고. 나름 재벌집인데 믹서기로 갈아서 먹이면 될 거를. 옛날 할머니처럼 숟가락으로 석석 긁어서. 나 어릴 적. 나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다. 근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아빠가. 밤새 숟가락으로 사과를 석석 긁어 먹이시고는. 나 잘 때 가셨어. 너무너무 바쁜데. 내가 아프다니까 그 먼 길을 다녀가신 거야. 진짜 너무 잡고 싶다. 우리 아빠 죽인 나쁜 놈. 출근 안 하냐? 어. 해야지. 근데 그전에 잠깐 들을 때가 있다. 어디? 최 기사. 왜 풀어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